자 가보도록 하죠 나 근데 어 여기 이제 그림존이니까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요 블랙박스랑 그런 것들 일단 별표 별표 퀘스터부터 하고 능력 자 저기 별표 있네요 예 그냥 놀아도 돼요 뭐 이렇게 어이 나 블랙워치야 비기라고 비기라고 누가 이 공원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건네를 했어 이 저녁이 얼마나 어 뭐야 뭐야 뭐 뭐라고 저녁이 얼마나 이 공원에 나쁜 놈들이 많은 줄 알아 빨리 집으로 들어가요 몇 신지 모르겠지만 저녁이 이렇게 됐으면 한 일곱 시간 넘었단 소리야 가 집에 가 집에 가 이게 큰일 날라고 이 사람들이 이 저녁이 공원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거늘고 있어 어 어 음 사일라 월시 월시 자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거 봐요 쌀에 월시가 돼야죠 가자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반하트는 뭐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트로 나왔어 저 뭐라고 했는데요 어 이쪽인데 어어 이쪽이네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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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과학자 차림으로 어이 탁 왈시 너 gland 왈시 히히히히 이벨 쥬 arks 반가워요 상품 전달 살짝 어 번역이 이상하더라도 예 그냥 의미는 전달되니까 하지만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은 다 제대로 변형이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헬기를 요격하라는데? 아 죄송합니다 나 여기서 막 뛰면 안되죠? 내가 막 뛰면은 탱크가 가는거기 때문에 탱크가 아니라 뭐 차가 가는거기 때문에 무기요? 뭐 촉수랑 어.. 촉수랑 그 거세기? 뭐지? 그.. 발톱? 방패 방패도 있다 방패 자 이런데서 이런데서 벽을 타고 올라가야지 은신은 내 맘속에 있는거니까 시민들한테 들키면 안돼 헬기를 저거 부시라는데? 아닌데? 부쳐졌.. 아.. 이거 또 그거구만 이거 그거구만 이거 그거네 달리기 달리기에요 달리기 자자자 빨리빨리빨리 끄.. 끊기지 않게 어어 조금 시간 끌었어 저기서 좋아 아우 딱딱 맞게 가는데 나 이제 이거 못한다고 못하겠는데 잘한다고 해야겠는데 근데 왜냐면 얘는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머선은 너무 빨라가지고 어려웠지만 걔는 너무 빠르거든 근데 얘는 쉽네 달리기가 너무 느려 느림만큼 컨트롤하기가 쉽죠 어어.. 잠잠잠잠잠잠 30만원에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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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오오씨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거야 아 되겠다 들켰어 어이구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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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짜 읏짜 자 2 0 om mob 50% 하나 더 했다는 소리죠? 어? 완료했나? 아 레벨업 하는 거구나 업그레이드 준 게 아니라 레벨업 하는 거네 어 체력은 다 했고 복구 세포 흡수율 변형 초토화와 감염체 소환이 저 공격에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무장 차량을 단번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 어 이걸 해볼까? 살인님 어서오세요 빛님 반가워요 자 달 찾아주셨네요 에너지 하나 올려보죠 에너지가 늘어나나? 아직 안 늘어났잖아 자 별표 하나 더 가죠 저게 경험치트 되게 많이 주고 하기도 쉬워 확실히 서버캐스트들이 어 원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챌린지 말고는 어 어 여기 누구 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누구 있네요 누가 더 가야 되는지 누가 더 가야 되는지 뭐라고 하나 더 고여 헬리스 무슨 수간에 어딘가 와! 남 mich 대충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죠? 어어 저걸 알아먹으려면 저걸 영어로 바꿔서 다시 머릿속에서 해석하면 돼 툭 뗄 도비 도비 어... 본거지 심토하라는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 또 안에 들어가서 자 기지로 어 왜 왜 왜 점프를 못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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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보는데서 착륙하고 시민들이 보며 안돼 오호호호! 치밍 시민들 보면 안되는데 도로 한가운데 떨어졌어 지그라 의식은 내 맘속에 있는 건데 or 자 저쪽이네요 어 저쪽에서 바로 가면 안되니까 갑자기 없던 사람이 나사났어 어 밑에 있는데 일단 대장을 흡수해야겠죠 누구 봤나 어 누가 지켜보고있지 자 지켜보고있는 애가 나오죠 서로 지켜보고있는거 같은데 어 됐다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가요 무슨 능력 하나 더 얻을거같은데 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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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러다가 방패능력 하나 얻었죠 탱크를 납치 탱크로 다른 탱크를 파괴하라는데 왜 꼭 그래야돼 누가 감시하고냐 누가 감시하고잉 아 야 흐트랗트랩 아 진짜 보고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땠하지 야 너절로 가 이마 너네 거기 상관한테가게는거야 예, 예, 여기서 농담, 농담이 까지 말고 빨리, 빨리 순찰하란 말이야 저기, 저기, 이쪽으로 가 오케이, 제발 아, 나 이제 상관이 아닌데 어, 이, 이걸, 이걸 타요 탑어요 그리고 다른 탱크를 파괴하래요 어... 이게... 어허 오케이, 오케이 야, 오오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타, 타, 타 자, 타, 타, 탱크로 탱크를 죽여야 돼 보상 받으려면 뭔 보상인지 모르겠지만 오오오오 됐어, 됐어 오오오, 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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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자 오호 어어 아오오오, 씨, 방패를 맡기도 힘들다 아오오오, 씨, 방패를 맞기 힘들다 아오오오, 씨,이랑, 저 counterpart 아 오오오오오오오! 자아 왔구요 너 임마 머리..머리 단련시켜주고 또 어딨어? 일로와 노는 사람 아냐? 자식 일로와봐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자 어 아직 안되네? 얘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많이 주죠? 남겨주세요 레프트 나가주세요 무기 뭐 쓸만한거 없나? 바주카프 말고 유탄 발사기로 바꿔서 가자 자자신님 어서오세요 됐나? 이 기질을 떠나래요 쟤네들은 맨날 저기 앞에서 시위하고 있네? 4명에 한두 4명마다 팜플렛 하나씩 자! 업그레이드! 어떤거? 어 단백질 운동자 흡수들을 적을 통해 에너지 양 25% 증가 어 진압속도 75% 증가 근접공격을 통해 에너지를 먹을 수 있다고? 아! 근접공격하면 에너지가 차나 보네? 하지만 이게 더 좋은거 같아요 일단 생존성을 무조건 올려놔야돼 가죠? 자 별표는 다 한거 같아요 별표 그 메인퀘스트 하나 할때마다 별표 퀘스트를 좀 주는데 별표 퀘스트가 가장 좋지 뭐 보상이 제일 좋으니까 일로와봐 빨리 올라가 이제 컬렉션을 모아볼까요? 자 이쪽 블랙박스 좀 모아보죠 자 이쪽인데 속을? 어 속을 속을 있다 속을 있다 어 속을 해다가 어 여기 되게 많다 뭔가 블랙박스도 있고 저거 저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누구봤나? 아 구석탱으로 떨어졌는데 일부러 넌 누가 보고 있냐 어이씨이씨 얘네들 되게 많네 가 자 가 가 가 쟤네들 왜 안가 됐다 아 아 아닌데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모르고 변했어 방패만 살짝만 써도 변해져 변해져가지고 아 실패 실패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비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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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전요원 안전요원도 도 이째 자 한 방 어 뭐야 옆에 누구 있었네 아 맞지? 오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내 손을 안 번데 도착 야 무기대놔 으쌰아 이거 볼때마다 크라이시스2가 생각나는 이유는 뭐지? 야 죽어죽어죽어죽 자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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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샷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도망가 도망가 으쌰 아 아따 자 흡수하고 그거하고 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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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아 너무 멀리 왔나? 자 저쪽에 있네요 소굴도 있고 어 블랙박스 찾아야 되고 어 자 저기 소굴 있는데 여기 블랙박스 근처에도 근처에 있는 걸로 아까 나왔었는데 자 블랙박스 되나 어디야 블랙박스 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쪽인가? 이쪽인거 같은데 어 더 줄어들고 있어 어 어디야 블랙박스 야 이거는 어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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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나? 어디있지? 야 이거 블랙박스 어디지? 이거 이 건물 쪽에 있나? 어 이 건물 쪽에 있는 것 같다 아 여깄다 여깄다 어 저걸 봤군요 어 야 여긴 다섯개나 있어 블랙박스가 아 콜포롤 그롤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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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는 들어도 뭔 말하는건줄 모르겠어 자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면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데 근데? 어... 블랙워치에... 어... 죽이라는데? 잠깐만 그전에도 자 자 자 자 자 됐나? 다 좋나? 으쨰 뭔가... 이렇게 허접하지? 이리와 임마 얘네들... 얘네들도 에너지나 채워야겠다 음... 음... 으어어어 아 휴어어 아... 미션이 끝난게 아니구나? 아 나 끝난줄 알고 놀라우고 있었는데 아 이쪽, 이쪽 옆방을 확보하래요 저거 어떡해 가 아 이거 끝난게 아니었군요 아 이제 나가면 될줄 알았더만 어 저게 어떻게 하지? 막혀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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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게임처럼 오늘 보기에 막혀있다고 막힌게 아니야 얘는 다 뚫어버려 어이 뭐야이거 어후우 진정은 무쌍인데 상 상무지의 그 그 어쩌고 그걸 하고있는거 같애 어 재단 잠깐만 이럴봐 너 이걸 상대해야지 너 근접전하면 안되잖아 아유 아파 아유 잠만잠만 너 말고 어 뭐 주사도 던질거 없나? 자 가스통 가스통 덜어 덜어 아유 잇자 아유 트 가스통이 사방에 널려있긴 한데요 무 무기놈 잇자 잇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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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나는 못 던지고 쟤네들은 다 잘 던지지만 되게 느린놈들 있네 저거 아이고 비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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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으쨰아 에너지가 코딱지만큼 다네 제그랄 어 니네 이거만 이거 맞고도 코딱지만큼 달래? 이..이거 맞고도 코딱지만큼 달려나? 아유 에너지가 아예 안나는데? 흫흫흫흫흫흫 아잇 코딱지만큼이 아니라 안나는데? 제그랄 야 뭐ha 던질게 없어요 아유 무기도 없고 아이 Fi 에이 첫 진짜 넓놈들 야 일대일로 싸우자 야임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пов 하나 던지는거 한대 맞아 오오오오nd 내가 던지는거 나 지금 야 까지 봤어요 야아 저 굴러가는거 지금 굴러가는거 잡은것 봤어? 야아 내 실력이 아니라 우연이라구요 moyen 또 깜짝 можете 공중에서 던질 수 있는데 이게 점프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점프력이 높으면 공중에서 모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에너스 다내? 어 이거 에너스 다내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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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너지 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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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에너지가 되게 조금씩 차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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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반전을 다 없이 시켜먹는데? 뭐야 뭐야 뭔 능력이 생긴거야 아 능력 뭐가 생긴지 알아야지 야 야 능력 뭐가 생긴거야 자 너 임마 죽어 임마 너, 너, 너도 줄래? 무기? 자 아휴, 아휴 무거워라 이건 나밖에 못해 이건 나밖에 못 들어 탁 애를 다 죽었나?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있네 얘들아 거기서 뭐해? 구석에서 어떻게 나 좀 쏴보려고? 우따왔다 우따왔다 아휴 야 애는 조금밖에 안좋아 여유롭게 걸어가는군요 흐흐흐흐 아무 일도 없었단듯이 아 손보면 아무도 없었던건 아니군요 음.. 얘들아 아 내가 이게 생긴게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어도 도망가지마 친구하자 일로와봐 있자 저기서 우리 잠깐 대화좀 나눠볼까 아이 힘들어 너 왜이렇게 무거워 차 들고 올라갈때나 속도가 똑같잖아 아이고 오우 안되겠다 야 어 저기도 먹을게 있는데 흡수할 그 인물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나를 주목하지마세요 군인여러분 나를 주목하지마세요 아 평범한 군인이란 말이야 누가 누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됐다 아 누가 아 저 저 저 뒤돌았잖아 됐다 자 소총능력 업그레이드 이제 백 백발정도 되나 아 이제 딱 백발이네요 됐어 자 다음곳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어 블랙박스가 다섯군데나 있는데 이게 이 조그란곳에 되게 많네 좀만 왔다갔다거리면 다 찾겠는데 여긴 자 자 블랙박스 어 이쪽이 아닌가 저쪽인거 같은데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빨간색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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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도 구역이 딱 세갠데 구역이 되게 좁아요 근데 다섯개로 있어 근데 나 저거 봐 저거 봐도 뭔지 모르겠더라 자 이쪽 어 이쪽 이쪽인가 대충 이쪽 이쪽도 가보면 되겠죠 요 원에서는 저거 체크하는게 없었잖아요 뭐서 할때는 저 체크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도 보면서 봤어야되는데 나처럼 방향증은 체크해놓고 표시가 되서 참 좋아요 어 어 저기도 흡수 아래있다 아 잠시만 쟤부터 흡수하고 갈까 무apo 어어어어 오우 그냥 들킬뻔 유네 choos 너무 세게 떨어지면 한방에 들키거든요 어? 위에있는데? 현장 Einw 요한 한번에 있긴 access 쪼끔만 가면 다 있네 여기 아 여기 너무 많은데 애들이 하나하나 다 흡수해야겠네 아 현장요안도 있는거구나 얘네들은 지금 오염된 애들이에요 누가 안보고 있는거지 얘는 먹어봤자인데 얘는 흡수해봤자인데 쟤네들이 지금 문젠데 너 누가 보고있니 아 쟤네들이 보고있네 아 얘네들은 어떻게하지 쓱싹쓱싹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 몇명 안되기때문에 쓱싹싹하면 금방 한단에 쏘고 하면 되긴하지만 응신을 해야지 응신을 해야되는데 마탕이 안나와 이렇다면 저격을 해야겠죠 어 여기도있냐 넌 누구냐 죽얼마 너무 가까우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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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됐어요 어 얘네들 두 명밖에 안들겄었잖아 하다쓰 아 나 야 야 넌 비겨 여기로 가 내가 얘네들보다 계급 높나보다 됐다 혼자다 조종력 업그레이드 아 조종하는거 업그레이드 하는거였구나 가기전에 이거 잘 싸워 어 야 너 남자 둘이서 여기서 뭐하는거야 옥상에서 뭐하는거야 야 너 밑으로 가있어 같이 했지마 어디서 같이 했을라고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인마 아유 자 여기 있는데 이쪽이 아 저기있다 바로 보인다 자 3개째 현장요원도 이거 블랙박스 찾으면서 외만한거는 근처에 있어가지고 다 할것같은데 찾으면서 그죠 두개나 왔는데 자 이쪽 이쪽 얘가 뉴욕이야? 설마 뉴욕은 아니겠지 어 나왔다 어 이쪽인거같은데 어 숙도 아닌데 이쪽인가 어 어디지 어 여기다 여기다 이쪽인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뉴욕같다구요? 어 그래요? 어 자 14일전 이라고 하는데요 듣지 않겠어요 뭔 말하는지 몰라 안들어도 어 남자친구 찾으러 왔는데 괜히 죽었어 블랙박스 나쁜 놈들 역시 나쁜 놈들이야 시민 목숨을 개미 목숨처럼 여기는 어 저저저저 뭐있는데 이쪽인거같은데 어디가 빨간색 아 여깄다 여깄다 어떤걸 보상으로 쓸까요? 고통을 감내하는 자 고통을 감내하는 자 소형화기에 발생된 모든 총을 빗나가게 하는 너희 여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소형탄 안에 에너지가 안된다는 소리 아니야 어우 좋아 야 블랙박스 다했구요 현장요원 두군데 남았고 소골도 한군데 남았는데 소골은 아 저기있다 근처에 있네요 저 이쪽인데 어 소골 찾았어요 여기 이미 소골에서 애들 나와가지고 군인 애들 과학자를 죽이고 있어 어 아니구나 어 서로 싸우는데? 아니 아니구나 과학자 있었는데 공격당하니까 공격당하니까 과학자도 저렇게 변한건가? 설마 전염이라는게 있는건가? 야 일로와봐 야 너희들 일로와봐 그리고 도망가 그리고 도망가 그러면은 시민들을 공격할까? 할까? 안할까? 할까? 안할까? 아 안할거 같은데? 아 안하네 어 여기 난리 났네 어 날씨 비오는 날씨긴하지만 다시 그거 됐어요 낮으로 됐다 밤에서 여기는 발견되지 않은 곳인거 같은데? 여기는 발견되지 않은 곳인거 같은데요? 아 여기는 그대로 있네요 좋아 오호 내려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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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터트려요 오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아 한명쯤이야 두명은 좀 힘들어 짝 자아 어허 왜 팔짱은 안 돼? 사냥님 오.. 시냥님 어서오세요 유영이님 반가워요 의미없는 사료 근데 뭘 파괴하라는데 저게 이게 뭐하는 거지? 저게 뭐하는 걸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 뭐야 누가 던졌는데? 자 팔짜르고요 오오 나 저거 흡수했어야 되는데 자 팔짜르고요 자 흡수 어 흡수 안되네 이리와 오 야 내놔 너의 유전자를 나이가 나의 몸속으로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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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흡수하고요 야 이 방패가 있는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틀리다 아이가 방패 있으면은 엄청 모든게 심어져 뭐야 한팔 갖고 뭐할라고 어 옆방을 받고 어 옆방을 받고 야자자아 아 어 어 뭐야 군인들 있잖아 아 아니잖아 아니 얘네들 뭐야 이게 러너들 아니야 야 원래 있었는데 러너들이 그거 있었나보네 여기 어 여기 쟤네를 상비하기가 짙지많아요 어허 어허 어디야 어디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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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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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오우 씨 자기네 속도로 나온다 더 빨라가지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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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안죽었네 이리 왔만 자 발톱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손가락수가 더 늘어나나 4개 똑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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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더 얻었어요 뭔가 어허 저거는 마지막 장면이구나 항상 저기 이 소구를 없앴을때 나오는 장면인가봐요 어 모바일 능력 하나 업그레이드 모바일은 별로 능력이 뭐 좋은게 없는데 어허 새로운 제트추진 활군거리 20% 25% 형상시킵니다 어 50% 점프 능력 아야 저 점프 능력좀 하자 점프 능력 이제 오우 조금 많은 능력 오우 이제 조금 뛰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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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높이 건물은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1층 2층 높이는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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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을 다 했고 블랙박스 다 했고 현장 좀 말하면 되네 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 얘들 안죽었는데 얘들 안죽었어요 지금 오염된 애들을 어 오염을 일부러 시킨건지 이러면 어떻게 한거야 지도세도 모르게 너희들 모두 흡수해주지 어 지도세도 모를꺼야 오오오오오 이게 아닌데 야 이게 아니었어 아니 이게 아닌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게 아닌데 오늘 왜이러지 오늘 오늘 언니 오늘 어디 죽었나 감염체 죽었네 쯧 스읍 오늘 뭔가 안통하는데 그냥 현장 좀 하나도 자 이쯤했네요 자 이쯤 했네요 자 이 구석에 있을거같은데? 이쯤? 어 여긴 내가 아까 왔던데고 아 야야야야 미안하다 아니 아니 쟤 떨어졌어 저 계단에서 보고있었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아휴.. 어떻게 내가 사고를 많이 쓰냐 보통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현장 용어는 어딨어? 현장 용어는 어딨지? 이쯤에 있는데? 이 위치에 있나? 보통 현장 용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네요 자 들키지 않구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여기 무슨일이 있었던거죠? 근데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장 휴가를 이르면서 여기서 땡땡이 치고있나?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하는거지 다들? 아니 뭐 조사할것도 없는데 아니 뭐 조사할것도 없는데 이거 또 보세요 아니 조사할것도 없잖아 이봐 아 이거 군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땡땡이 카면은 즉결타형이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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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걘 땡땡이 쳤으니까 나쁜놈들이야 어.. 은돈자 자 이거 이것도 하구요 공격할때마다 에너지를 주는거죠 이건 자 이쪽 지역은 다 끝난거 같아요 그죠? 여긴 하나도 안했구요 소굴만 좀 다할까? 소굴은 좋은데? 소굴만 소굴만 좀 다해줘 능력을 많이 주네 소굴이 하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아 잠시만요 뭐야 이건 하기도 ο 아 아무래도 하기도 사실